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오래전에 전교조가 합법화돼서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 아이들을 한참 키우고 있었던 아버지로서 큰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 걱정은 다른게 아니고 의식화된 교사들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아이들이 주입하려고 할 때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역사관이나 경제관과 충돌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교육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일어났는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건이 발카트로 불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 인헌고 사태입니다 인헌고등학교의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자 인헌고의 고3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학생들의 가치관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인헌고의 일부 교사들은 10월 17 교내 연례 행사를 앞두고 첫번째는 반일과 일본 제품 불매구호를 담은 포스트를 제작하도록 학생들에게 지시하고 두번째 행사 당일에는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현장을 기록한 영상물에 따르면 교사들은 일부 학생들을 무대 위로 불러낸 다음에 배로갑자 배로갑자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베 자민당 망한다 I love Korea 같은 구호를 외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호를 외칠 때 뒷부분을 크게 두번씩 반복하라 또한 이런 구호를 선창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제 침략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렇게 정치적 구호를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임한 조국에 대한 반감을 표하시한 학생에게 한 선생님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너 일배냐 그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반일 구호에 동의하자는 학생을 일배 회원이나 수구 등으로 매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련 뉴스는 모두 다 과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학생들의 정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헌고의 학생수호연합입니다 인헌고 학생들은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을 결승하고 10월 22일 날 정치적 편향을 강요하는 일부 교직원의 행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참여한 학생은 총 150여 명입니다 인헌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편향제임의 특정 정파적 입장을 두둔하고 학생들의 가치관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교직원의 행태는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폭구와 다름없다 학생들이 청원서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학생들은 청원서에서 이런 주장을 내세웁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하고 학교 측에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나서도록 요망한다 오늘 10월 23일 오후 4시 30분에는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회원들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사상과 자유를 보장하라고 그렇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학생수호연합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3학년 고3학년 최인호군은 지금까지 선생님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온 학생들의 피해 사례들을 고발하고 우리 학생들이 개척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르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교육에도 제대로 된 항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이제 고3생들은 단체 행동에 나선 계기가 있습니다 드디어 지금에서야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 생기부 작성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교사나 전문직의 직업윤리, 에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사는 마땅히 정치중립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그것은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조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리적 폭력, 신체를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똑같은 반열에서 다루어져야 될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안을 이번 기회에 마땅히 마련해야 됩니다 학교 내에서 어떤 종류의 정치적 발언이 허용됐으면 안 된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발언을 반복할 때는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민사, 형사상의 모든 법조항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청원서를 받은 서울시 교육청은 진보 교육감이 지배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청원서도 적당히 뭉개는 순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할 때는 이런저런 처벌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명확하게 명문화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될 겁니다 전교조 지배하에 학교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아주 이번 있는고 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 단면이, 조그만 단면이 들어간 겁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이번 사건을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자식들이 배우는 학교 현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신의 손자와 손녀가 학생에서 어떻게 사상력 세례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경고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인헌고 사건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은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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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은 제공자와 손녀가 학생들이 배우는 그것과에 의해서 아멘